지하의 썬데이기탐 네 썬데이기탐 시작합니다 월러스 쭉쭉 가보겠습니다 스티커가 있네 저번 시간에는 없었는데 자 줄리아 얘는요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입니다 아날로그 코러스인데 같이 묻혀서 나오는 사운드가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웨이브 변경하는 것까지 토글 스위치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모던하면서 예전 저번주에 했던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과 외관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무게도 비슷할 것 같아요 290g 260g 얘가 좀 더 가볍네요 노브가 몇 개 빠졌죠? 자 그러면 월러스 줄리아 소리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자 이 월러스 이 친구들은요 LED와 깜빡거림을 좋아하는 걸로 판매됐습니다 뭘 온 하면은 뭐가 깜빡거려 공간계에선 깜빡인 게 없으면 공간계로 칩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 친구는요 줄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코러스 비브라토입니다 이거 전번 시간에 한줄평으로 그림대로 사운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림이 워낙 그로테스크 해갖고 이거 해석을 하셔야죠 해석을 이야 이게 괴물이에요 또 이게 그러네 아 이거 물 안이에요 물 안에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체쯤 되네 시체 헐 헐 시체하니까 자 얼마 전에 한간에 그 어금니아빠 사건으로 뭔지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그 그 자세히 찾아봤거든요 아 진짜 아 안되겠드만 자 그러진 맙시다 하하하하하 그렇게 가슴에 싸우는 걸 그렇게 풀지 말고 우리 음악으로 그냥 풀어요 이 그림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잖아 네 아무튼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사운드를 추론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우리 클린톤을 먼저 들어보시고요 펜더 펜더입니다 펜더 클린톤이고요 자 온 해볼게요 이야 비브라톤이 그냥 완전 빠지네요 저를 지금 레시오를 이거를 줄여볼까요 레시오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스피드입니다 네 유류레이션 스피드고요 어 Depth 얘는 뭐 공간폭이죠 네 더 울렁거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Reg라고 있어요 L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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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라고 있는데 얘가 아 Reg구나 Leg LAG 예 Reg 얘는 LFO 모듈레이션 센터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는 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컨트롤 로브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타입의 컨트롤 로브예요 자 우선은 LFO가 뭐냐 저음역대 발진기 자 봐봐요 자 우와라 우와우와우와 점점 이 그림처럼 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센터에서 우리가 음파형을 그림으로 생각하자면 센터에 이렇게 탁 났을 때 파형이 퍼지잖아요 이 강도를 얘기하는 의오코 로 저주파 저음역대에서 얼마나 그 세게 해서 물렁거리냐 물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표현하는 요 물결 그렇죠 그렇죠 이거랑 이거랑 이거 발적 어 이건 되게 다크해져요 더 출렁거리는 느낌 안에서부터 출렁거리는 느낌이 더 강해지죠 네 이런식으로 좀 어 좀 그림 형상화해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음역대 발진기 저도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새로운 차원의 무슨 노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논 게 어 익히 들어보지 못한 뭐 그런 거라서 조금 그렇다 레그 네 요정도만 해놓으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정도만 한 번 응 좋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어 지금 DCV 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B로 되어있죠 비브라토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가면요 중간으로 오면은 얘는 비브라토와 코러스가 50대 50으로 잘 섞인 그런 형상입니다 이 비브라토로 갈수록 비브라토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D 얘는 드라이로 요즐레이션이 제로가 돼요 네 정말 드라이하게 원음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죠 토글 스위치는 어 웨이브 스위치예요 그 모양 파형 뭐 둥근 파형이냐 각진 파형이냐 각진 파형이냐 네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코러스 비브라토코 사운드가 코러스로 같이 발리고 약간 비브라토로도 왜곡을 줬지만 듣기가 너무 편안하고 부드러운 게 좀 더 강해요 그 표정은 뭔가요 무서워 이거 아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이 나요 자 마샬로 바꿔보고요 마샬로 바꿔보고요 마샬로 바꿔보고요 어이 좋다 이것도 좋네요 네 이게 사실 비브라토를 우리 연주 중에 많이 쓰진 않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뭐 백킹이나 코드 진행을 했을 때 그냥 깔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냥 생톤은 너무 공격적이죠 너무 다이렉트하고 좀 심심한 것도 있는데 얘는 살짝 무슬레이션 발라놓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는 색깔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얘 가격대가요 똑같아요 28만원 정도 그 정도? 네네네 조금 비싸다 아 이건 얘는 느낌적으로 좀 그렇죠 근데 코러스 비브라토라 그러는데 코러스 따로 비브라토 따로는 아니고요 같이 섞여 있는 항상 같이 섞여 있고 비브라토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그렇죠 비브라토 패러디라고 보시면 네 그건 알 것 같아요 근데 코러스가 약간 발려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쁘긴 이쁜데 그리고 이 레그가 디튠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런 좀 그로테스크한 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여러분들 사용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주평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는 시청자 완주평 시청자 완주평 맞나? 네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완주평 시청자 시청자 갑자기 왜 이렇게 되게 어색하지? 시청자 완주평이라는 그거 무슨 심드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? 계속 하다 보면 아 그래요?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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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치면 솔직히 거북이가 뭐지? 뭐 이렇게 되고 오 맞아 그런 것 같죠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저번 시간에 JHS 페달 중에요 유니콘 했었어요 거기서 음 그것도 좋다 JHS JHS도 좋아요 이만큼 돼 윈스턴 저질림이 현대의 기술력으로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만 남은 빈티지 바이브의 매력 잘 썼다 정말 평론가처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줄평을 저정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앞서 가시네요 주시죠 한줄평 아직까지는 여기 그려진대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좁고도 깊은 비브라클 색을 네 좁은데 깊어 깊어 알 수 좀 모르겠어 구멍 안에 안을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의미 앞으로 또 어떻게 지날지 모르겠네요 공간계의 진화는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자 케이크 대 와인 점 몇 대 몇 7점 7점 오예 자 해군의 7 점수를 받았지만 그렇습니다 타용빈도수가 낮아요 왜냐면 이게 점수를 더 내릴 수가 없었던 게 사운드는 좋아요 기가 막혀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었어요 자 오늘 워너스의 줄리아 비브라토 코러스 비브라토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어떤 그림 평판을 내려주실지 네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